근데 이제 주름이라는 게 뭐 꼭 뭐 중년, 작년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. 보통 이 주름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우리 노화가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? 글쎄 저는 한 30대부터? 아닌가요? 네, 대부분 30대 지나고 출산 후에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산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대 중반부터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요. 20대 중반부터? 네, 이미 20대 초반에 정점을 딱 찍고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20대 중반의 콜라겐의 양에 비해서 콜라겐의 양이 매년 한 10%씩 감소한다고 해요.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. 그래서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노화가 정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20대 때 이제 고민을 하는 게 눈 밑에 주름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.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통라인이 점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40대 넘어가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